기내식 대란의 기체 결함까지 아시아나를 향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경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시아나 측이 일단 기내식 공급 부족 대란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하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다라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말해 노밀, 기내식이 없는 사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당수가 기존 기내식이 아닌 간편식이고 일반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다 해도 그 수준은 상당히 조악하다는 것인데요. 이용객들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이 사진만으로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주노선과 같은 장거리 운항의 경우 우선적으로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짧은 단거리 노선의 경우 그 피해가 더 큰 상황인데요. 아시아나는 노선에 따라 기내식 대신 30달러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판매되는 면세 상품도 대부분 30달러가 넘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여행객들의 불만을 줄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더욱 피곤한 것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출발이 지연되고 또 도착도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내식 공급 대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70여 편이 넘는 항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평균 한두 시간 정도 지연은 당연한 수준이 됐고요. 오늘 인천행 LA발 OG202편 같은 경우는 무려 7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보도를 했지만 오늘 문제는 기내식이 아닌 항공기 결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아시아나 측이 해명을 했죠? 네, 그렇지만 결국 같은 선상에서 아시아나 측이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오늘 지연의 원인이었던 결함 문제는 항공기 부품이 모자라서 생긴 문제라는 내부 직원들의 고발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부품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미주 지역 이용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봄으로 생각하는 국적 항공사들의 독점 논란도 사실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적 항공사라는 편의를 이용해서 한인 이용객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적용해온 것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앞서 대한항공 갑질 논란에 더해서 아시아나까지 문제를 쏟아내면서 한인들의 국적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국적 항공사들의 미주노선 운행 실태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일 기자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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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